마이콜 여기에서 보이는 머리통이 약간 온형같아요 진짜 응? 어떻게 있는거야? 마술수 아니니? 히힛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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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야 귀여워 다시 꿈 들어간다 점점 올라가다가 슈퍼샤이 슈퍼샤이 꿈에서 릴스 찍는 중 릴스 보니까 약간 그 머리통이 오징어 같아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어떻게 잇는거야? 마술수 아니니? 슈퍼샤이 슈퍼샤이 얘 뭐 어떻게 자고있는거야? 오지 오 백 올라간다 아! 너 진짜 사람이야 혹시? 너 진짜 사람이야 혹시? 너 진짜 사람이야 혹시? 니 진짜 사람이야 혹시? 우리 뭐하세요? 주은아 오빠 고양이 나왔다 몇 절지 살 찌더라 너네네 새끼 새끼는 귀엽네 아니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?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즈처럼 잘 수 있지? 어여 살아있나ㅋㅋ 저 불쌍한 고향은 잊지에서 불헌다 앉아서 음.. 혼자서 놀이들 남았어? 영진아 밥 먹으러 가라 다같아 이거 무지야 이거 침대 니가 써라 엄마 밥 받아서 잘게 알겠지? 머리도 웬만한데 저 베개 쪽으로 하고 자라 복 나간다 아주.. 팔자 좋다 다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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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이 넘어갈수있다 혜연이 넘어갈수있다 누가 이렇게 백에 배너법도 알려줬나? 그래배나게 좋다 내가 배너지 않았겠다 참... 나 전재네 ㅋㅋㅋㅋㅋㅋ 아기... 길박 하지 말고 나왔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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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세요? 아... 아... 어쭈어쭈... 어쭈어쭈... ㅋㅋㅋㅋ 무지를 몰래 촬영해볼게요 아휴... 눈 맞았다 ㅋㅋㅋㅋ 어쭈어쭈 난리 났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귀여워 슈퍼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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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말고 머리를 배라니까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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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너무 귀여워요 안녕 손으로 너무 귀여워 이렇게 슈퍼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